슉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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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빨리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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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래 놀기 빨래 빨래 NO利기Э گ propre고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자 어? 어? 만원? 으흐흐 감사합니다 소스 응? 음... 냉장고에 안주 하나가 없네 맥주 먹고 싶은데 어? 요르르 잠깐 이리로 와봐 아빠 심부름 좀 하자 저 앞에 가서 평일 좀 가가지고 오징어 좀 사올까? 어? 어? 귀찮은데 에이 비켜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소스 요즘 리아가 심부름에 적극적이네 그래그래 여기 만원으로 오징어 사와 네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소스 아 그리고 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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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돈은 꼭 가져와 아이 벌써 갔네 뭐 잔돈은 없겠구만 흠 호호호호 잔돈이 이렇게나 남았네 호호호의 하 역시 돈이 최고야 아우 깜짝이야 아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돈 돈 눈 거리는 거야? 돈 낫개야? 돈 낫개가 뭐임? 뚱이 나은 괴물 동생 남자라면 꼭 사야 하는 것을 사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란다 혹시 너 나한테 심부름 시킬 거 없어? 심부름은 천 원, 방청소는 이천 원 축제 대신 해주기는 오천 원예 뭐래? 오빠한테 줄 돈 없거든 어쨌든 오늘은 얼마를 벌었는지 볼까? 한번 세워봐야겠어 한눈, 부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뚝이 아니? 오늘은 발초눈이나 벌었잖아 이 돈은 분명 가족들이 보면 분명 가져갈 게 분명하니까 귀찮더라도 오늘 은행에 가서 저축해야겠다 엄마야, 오늘도 왔구나 네, 여기 8천 원 저축할게요 그래, 그래 벌써 16만 5천 원을 모았네 매번 통장 들고 오기 힘들지? 이번에 어린이용 카드가 나왔는데 리아가 너무 기특해서 공째로 만들어줄게 너 휴대폰 있어? 네 잠깐 줘보겠니? 네 여기야 다 됐다 다시 가져가렴 자, 그리고 이 카드 안에 리아가 모은 돈이 있는 거야 그리고 돈을 쓰면 얼마를 썼는지 문자로 메시지 날라오니깐 안전하고 좋지 오, 감사합니다 그래, 조심히 가려 네, 아줌마 조금만 있으면 리미티드 에디션 난다용을 구매할 수 있어 친구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봐라 우와, 그거 뭐야 진짜 너무 부럽다 그거 한전판 리미티드 에디션 난다용이잖아 리아야, 나도 한 번 만져봐도 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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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 만져보고 싶으면 모두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거다 어, 무조건 꿇지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사실 안 된다 아, 야야, 그러지 말고 제발 기다려라, 난다용 내가 널 가져갈 때다 오늘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조심히 다녀와 네 다녀오겠습니다 뭐야 미아야 너 주머니에 카드 흘렸다 좀 시원해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이제 했다 아, 네 차별, 차별님 아, 소스 또 시킬 거 있으십니까? 음, 그럼 심심한데 춤이나 좀 춰봐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 쾅!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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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네 만원 오, 오, 감사합니다 소스 또 시킬 게 있으면 말만 해주세요 아 아, 끝났다 아, 끝났다 돈도 많이 벌었다 룰루랄라따 미아야 돈이 그렇게 좋아? 그래 우리 반 애들이 너보고 차별이 꼬붕이래 꼬붕 넌 자존심도 없어 자존심에 밥 먹겠쩜 에휴, 진짜 못 말리네 그럼 내가 만원 줄 테니까 다리 사이로 기어가라 그러면 기어갈 거야? 아무리 내가 돈이 좋아해도 그렇지 그런 걸 아겠어? 바로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야, 진짜로 기억하면 어떡해 만원 줘 어 어 아, 진짜 이상한 인해 안 준다고 할 수도 없고 자 헤헤헤헤헤헤 드디어 사모 와간다 친구들 내가 곧 엄청난 거 사 뜨거니까 놀라지마 헤헤헤헤 어 근데 왜 내 핸드폰 하려면 이렇게 울리지? 어 어 어 뭐야 누가 내 가자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 누구야 누구 안 돼 으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èseㅁ 으으으으으으읏 arr X6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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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gr X2 어? 오빠 왜 울어? 그만 울어! 진짜 우는 거 개못생겼다고! 야 무슨 일인데?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일단 뚝 하고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치킨, 탕수육, 떡볶이 시켜놨으니까 먹으면서 얘기해봐, 응? 슬프게 먹을 일도 없어요. 응? 오빠가 먹을 걸 와닿을 정도로 슬픈 일이 있다고? 사실은 제가 며칠 동안 몰을 놀이는 가루가 있었는데 어떤 녀석이 작가들을 좋아했지 치킨도 결제하고, 짜장면도 결제하고, 불치킨도 결제했어요. 내가 진짜 물들게 먹을 놀이다! 어? 잠깐! 짜장면, 치킨, 탕수육? 이거 설마... 니아야, 그만 울어. 돈 쓴 거, 아빠야. 미안. 요즘 신물을 시키면 거슬릉도 맨날 안 남겨와서 아빠가 조금 장난친 거지. 그만 울어. 짜장, 그리고 니아가 하고 싶다던 난다용 사왔다! 나아? 그렇게 좋아? 감독의 눈물이지? 아빠가 이거 사주려고 몰래카메라 한 거지. 많이 놀랬다면 미안해. 아니, 이걸 보고도 얘가 왜 이렇게 좋아? 가지고 싶었던 게 이게 아니야? 아, 아파.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파. 얘가 왜 나한테 미안해? 내가 미안해야지. 이 시간에 누구지? 이 시간에 누구지? 이 시간에 누구지?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세요? 어? 제가 잉념현 씨. 철도째로 체포하겠습니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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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야. 아까 울은 길에 신고했는데 그게 안 맞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아무튼 잘 가고 콩밥 잘 먹어요. 리, 리아야. 돌아오십시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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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건. 장난이었단 말이야. 리아야. 서천은 없대요. 리아야. 뿅. 구독. 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은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